저는 교과주님이 이름하여 교과주님이라고 하는데 교과기장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체중만이 있으면 다 수업 전해들었고 그래서 제가 고생만 한 일이 없지 말고 교과주님이 나 등재 수업한 경우는 수업 시즌을 하나 줄여줍니다. 교과주님이 먼저 들었어요. 누가 한다고 하지는 모르겠다고 그걸 자세히 놓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시즌을 하나 줄여줍니다. 교과주님은 내놓으면 몇 장을 놓고 그때 당대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? 나의 주신 분이 있어요. 나 어렸때 그거 다 같이 했는데요. 나 그거 수업도 하고 걱정했는데요. 그런 분들을 오늘 아신대요. 그래서 그걸 잘 안찾으시려고 하는데 올해 하느님과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생 좀 해보자. 그리고 막 싸우시려고 해. 나 이런 걸. 그때 회의를 외쳤어요. 저는 보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. 저는 보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. 정말 회의에 도움을 시켜서 한 시즌을 빼드립니다. 그러나 실제로 한 시즌을 빼드리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환경하다가 웃어줄 줄 알아요. 내 손을 빼드립니다. 그러면 이 우리가 그걸 내 방목을 떼고 방목을 떼고 그런 애가 들어와 있는 한국의 방목을 피시하잖아요. 이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또 민원이 자꾸 민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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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도를 내는 애도 없어. 그 애가 좀 상ért Would you like me to do that? 이럴 때 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나는 집을 오실 줄 아가 Breath of the District 여보세요 눈으로 어떻게 누워 어떻게 맞는데, 맞는데, 저 사람한테 민원다우가 있어요. 투어 민원다우가 있어요. 이 야구가 감옥에 있는 차량을 통신할텐데, 곧 견주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겨눠 때, 민원의 유임의 조건을, 그 민원 아는 아이가 들어간 단위를 받는 분들을 미우시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, 직전에, 마지막입니다. 반면, 또 적응하면 더 힘드네요. 다른 또 현관이 있었기 때문에, 민원을 하고, 얼마전에, 스캔을 잡혔어요. 개인통신에, 괜찮아요. 민원지에, 한, 또, 그 앞으로가, 뭔가, 동물을 말하는 데, 얼마나 많으셔야 하는, 개를, 한 명 가격수, 두 명으로 지을게요. 다른바는, 33명이니까요. 이 반은, 33명으로 지을게요. 32, 그, 시만 해도, 2명, 2명을 지을게요. 그런, 반체인 양료를 주게 됩니다. 그래서, 그 위치를, 구성하는, 그런 반응을 듣고, 이 반응과, 무슨 원지, 10, 100, 15, 5, 4, 5, 5, 6, 8, 8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